곰탱이 여우 채널에 광고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우와! 곰탱이 여우들, 강아지 건강관식 광고가 들어왔어! 댕댕이 영양관식 애니케어 광고 찍어야 하는데 곰탱이 여우님께서 각각 아이디어를 좀 줘보세요. 그럼 곰탱이 여우님의 의견을 반영한 시방 광고극장을 만들어보겠시바! 그럼 곰탱이 여우님의 의견을 반영한 시방 광고극장을 만들어보겠시바! 그럼 곰탱이 여우님의 의견을 반영한 시방 광고야! 곰탱이 여우님의 공간식 애니케어 광고 거룩하다 Especially 이 여우님의 의견이 악플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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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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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눌러주시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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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